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생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모두는 평생교육을 받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모르고 또한 프로그램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홍보도 좀 해주시고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누구라도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